네, 안녕하세요. 쇼미뉴템의 성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! 정말 맘 놓고 쓸 수 있는 일렉케이스입니다. 모드기어에서 나왔고요. MG, 모던, HG, 세미할로우용이에요. 전체적으로 모던함을 강조한 거고요. 회색이라서 호불호가 거의 없는 그런 색깔의 모델이죠. 그리고 이런 패딩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. 가볍고요. 주머니도 엄청 크죠. 할로우바디, 세미할로우 자체의 바디감이 크기 때문에 주머니도 엄청 넓게 빠져있어요. 그리고 거기에 이 앞에 있는 여분을 주머니에서 이 위에 헤드 쪽에도 악세사리 주머니, 피크라든지 악세사리 주머니가 달려있습니다. 지금 자크 분위기, 이게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고요. 자크가 열리고 닫히네요. 굉장히 뻑뻑한 게 하나도 없고요. 네, 안쪽에 보시면 벨크로로 되어 있고, 안에 이제 컷을 넥으로 되어 있고요. 넥크레드 되어 있고요. 이것도 이렇게 띄워서 탈부착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안에도 폼으로 다 웬만큼 굉장히 안정적이게 폼으로 되어 있어요. 그렇게 얇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. 그리고 안쪽에도 안에 엔드 부분, 바디 부분 감싸게끔 한 번 더 폼 처리를, 패딩 처리를 한 게 보이네요. 네. 굉장히 경공은 간단하고, 네, 그리고 세미할로우 딱 넣기, 이렇게 정말 좋은, 부담없는 케이스 찾으신다면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가격대가 58,000원이거든요. 네, 지금 기분 좋은 가격이에요. 그리고, 쭉 이렇게. 네, 질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손잡이 폼도 굉장히 빵빵이 들어있어요. 완전 빵빵이 들어있네요. 가볍다. 엄청 가벼워가지고. 이렇게. 모드기어에서 이런 보급용 정도의 세미할로우, 뭐, 그런, 필레 케이스 같은 거를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, 그중에 세미할로우에 맞는 거 찾으신다면, 이걸 쓰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네요. 오, 진짜 가벼워요. 진짜 가벼워요. 진짜, 진짜 가벼워요. 아,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돼있었어요. 이렇게 너덜너덜한 끈이 없구나. 굉장히 깔끔하게 또, 이 스트랩을 만들어 놨네요. 모드기어 1,4 케이스. 가격도 싸고, 가볍고, 편하고, 막 쓸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. 여러분들 갖고 싶어요? 그러면 가지세요.